엑소원의 앵콜 공연 엑소원의 앵콜 공연 축하드립니다 1위를 차지한 엑소원의 앵콜 공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엠카운트다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1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봤었는데 저희 엑소원이 이렇게 1등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원잇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잇분들 한 번 더 소리질러 네 너무 감사드리고 뒤에 쥬노 한 번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1위를 해서 너무 기쁘고 종족 1위 안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트로피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멀리콘 그녀노들 멀리콘 펭시 통상 빨라진 기쁨 잘 모르겠네 이제 기사님 컷을 가서 보지 준비가 됐어 I can take you high 이제 시간이 됐어 저기 높은 곳으로 지금 너를 데려가 Oh baby 순간에 순간에 있는 연결 돼 있어 연결 돼 바로 완성된 바로 완성된 바로 완성된 FIRE 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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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운 신 너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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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RE UP 너뛐 너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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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받 쥐 내 순간 내 순간 내게 이 영역에 있어 연결될 이유 우리의 마지막 별리포트 We burn it, burn it, we burn it, burn it, burn it up FIRE UP FIRE UP FIRE UP 깜깜한 하늘 덮여있던 곳 잠깐의 스친 너와 나의 스파클 불꽃이로 찬란하게 비춰 그럼야 우린 FIRE UP FIRE UP 불꽃이로 찬란하게 비춰 Yeah, yeah, yeah 뜨워줄게 내 곁은 빛 여긴 너의 곁에서 우린 빛나고 있어 일어날 앞에 맘에다 오직 싶어 내가 너에게 주게 여긴 너의 곁에다 다시 FLASH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원희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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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are K-pop Mnet 감사합니다 우선 tack